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규환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씁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어제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네거티브는 물론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선거일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품선전이나 흑색선전 또 여론조작은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범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요. 정말 한낮에는 여름을 방불케하는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아닌 더위로 인해서 인기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살랑살랑 대숲바람이 일렁이는 5월의 그곳 담양입니다. 특별한 휴식이 길을 기다리는 담양으로의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자철 푸른 기운이 감도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 녹음짓어가는 5월 담양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내음 실록의 계절 계속 푸르른 그곳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나무 정원인 중록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은 바람에 대나무가 춤을 추며 저를 만겨주네요. 대나무야 안녕 대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가방이 푸르른 대숲을 걷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맑아지며 기분까지 상쾌해지더라고요. 십만여평 드넓은 대숲이 조성된 중록원은 담양의 명소 중의 명소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옥 마을에 갔다가 여기 거꾸로 내려왔는데 대나무 잎이 마주치면서 부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살았다. 우리 아저씨랑 그러면서 돌던 첨이에요.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대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니까 속이 좀 뻥하니 틀어요. 스트레스 확 풀려요. 청량감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사사사사 하는 소리. 어떻게 마음이 스트레스 풀리고. 네 그러죠. 바람에 댁잎 부딪히는 소리가 부채질하듯 머릿속 잡념을 날려버리는 이곳. 산책의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중록원은 천연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욕장으로 한여름이면 편백숲보다 더 많은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 대나무가 자란다는 담야. 끝없이 넓은 대밭이 펼쳐져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아주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삽으로 삽질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뭔 일이래. 아니 이게 웬일이야.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죽순 캘려고 해요. 죽순 캘려고 해요. 죽순 뿌리. 이 뿌리가 흙은이 계단계단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순이 지금 또 딱 한창 이렇게 펼 때예요? 아니요. 이렇게 이것이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랐어도 아침에 있나면 이만 나 걸어. 이렇게 뚝 떠들고 일어나버려. 그렇게 키가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는 게 빨리 캐야 돼. 5월 이맘때가 되면 대숲 여기저기에서 밤새 쑥쑥 자라는 죽순. 땅을 틀고 불쑥 솟아오른 죽순은 하루에 최대 150cm까지 자랍니다. 빨리 캐지 않으면 금세 대나무가 되고 마는 거죠. 왔겠다. 우리 어머님 힘드시죠? 네. 우리 어머님 리포터 하셔. 내가 못 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타면 돼요? 응.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좀 못했는데요. 아휴 근데 이게 보기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어메 잘하네. 어메 잘하네. 어메 잘했네. 어메 잘했네. 어메 잘했네. 잘했네. 우와. 엄청 무겁네. 어메 잘했네. 우와 이게 그렇게 먹을 땐 쉬었는데 캘을 때가 어렵네요. 죽순은 대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대여섯 개가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속가주드 캐내야 남은 죽순이 대나무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한 평당 한두 개만 남겨놓고 캐낸다고 해요. 여기서 이러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대풀이에요? 아 여기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는 여기서 잘라냈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뿌리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죽순이 나오면 지금 여기 옆에서 자라지만 나중에는 저 멀리서도 자라겠네요. 멀리서도 자라. 뿌리가 이렇게 퍼지니까. 눈이 있으니까 어디서 나올지 라고 그러지. 죽순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만큼 따뜻해야 하고요. 비도 많이 내려야 잘 자랍니다. 우죽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죽순이 잘 자란다고요. 담양은 죽순이 자라기에 천혜의 기후 조건이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나무 주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양에는 대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 대신. 됐어 됐어. 아 됐다. 됐어. 아 되다 되다. 정말 되다. 아휴 어머니. 잠깐 좀 쉬어요 이제. 아이고. 이 죽순을 이제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거 삶아가지고. 그대로 먹어요 이렇게? 이제 끄딱 빗기고. 이거 빗기가지고 삶아. 아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구나. 끄딱을 빗기면 노란이 나와. 아이고 노란게 보이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를 캤어. 갑옷처럼 딱딱한 겉옷을 벗기자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 죽순. 어찌나 부드럽고 향긋하던지요. 냄새 맡고. 향도 너무 고소하니. 갑자기 막 죽순요리 너무 먹고 싶어요. 안 삶아도 생놈이 더 향이 좋죠. 네. 아 죽순요리 먹고 싶은데 어디 먹으러 갈 데 없어요? 있어요. 어디? 나 따라와봐요. 시크한 우리 어머니를 따라간 곳은 중록원 아래에 자리한 작은 동네. 서원 마을입니다. 마을엔 꽤 운치 있는 주막이 있었는데요. 중록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담양의 별미를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딱 좋겠어요. 상도 크고. 배고프니까 우리 많이 먹게. 큰 상에 앉아요. 아 오늘 열심히 저희가 죽순 채취하느라 힘들었는데. 뭐 드실래요? 메뉴 좀 선택 좀 해주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죽순 홍어무침. 아 홍어무침. 아우 그쵸. 또 이 남도. 감양. 홍어 빠지셨고. 대통술. 아 대통술. 고대니까 우리 한 잔 또. 죽순은 웬만한 음식에 다 어울린다고 해요. 마치 버섯처럼요. 그래서 여기에선 죽순 안 들어간 음식이 없더라고요. 해물파전에도 죽순. 홍어의 무침에도 죽순이 들어갑니다. 정말 맛깔나게 보이죠. 이 봄날 가장 맛있는 담양의 별미. 죽순이 들어간 안주에. 대통에 넣어 1년간 숙성시킨 대통술까지 곁들이니.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 오. 대통죽까지요. 열심히. 삽질한 보람이 있어요. 아우. 우리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얼른.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일단 죽순 홍어이 무침부터 한입 했는데요. 오. 턱 쏘는 홍어이 무침부터 한입 했는데요. 홍어 맛과 아삭아삭한 죽순의 식감이 정말 그만이었습니다. 죽순. 향 좋다. 끝내주네. 발길 닿는 곳마다 대나무의 정치와 향이 전해오는 담양. 이번엔 또 어디로 향했을까요. 어디 저렇게 빵 냄새가 나는 거지. 오. 있네 있네. 죽숨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숨빵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 이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너무 귀여워요. 이쁘죠. 좀 담양을 대표할만 하겠는데요. 너무 귀여운 죽순 모양의 빵. 맛이 또 궁금한데. 어머. 너무 고소하다. 아까 그 죽순의 향이 있잖아요. 향이 끝에 은근히 배어있어요. 그 빵의 재료가 밀가루하고 팥이 아니고요. 현미입니다. 현미 100%로 만든 빵이 죽순빵이에요. 죽순빵과 뱃잎가루를 넣어 만든 죽순빵은요. 담양에서 나온 블루베리와 흑임자를 서로 넣는데요. 반죽 또한 담양산 현미만을 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웰빙 간식입니다. 바로 옆에는 죽순빵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인기 간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댄잎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보세요. 대나무의 입색깔. 한입 베어물자 푸른 댄잎의 향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죽순빵 먹고 댄잎 아이스크림 먹고 거기에 제가 오늘 죽순요리까지 맛봤으니까 아주 대나무 제대로 느끼고 가네요. 아주 업. 담양의 명물 대나무.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맛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신기한 자전거예요. 안녕하세요. 완전 못 보던 자전거인데. 아니 이게 뭐예요? 대나무 자전거예요. 지금 이게 대나무 모형도 아니고 진짜 대나무라는 거예요? 네 대나무 맞습니다. 담양에 대나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로 해서 개발하게 됐어요. 담양 군에서. 이름하여 대나무 바이크. 자전거의 뼈들을 대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쉬워 보인 것 같아도 연결이 참 어렵다고 해요. 소재가 지금 금속이 아니다 보니까 대나무라 엄청 가벼워요. 아 정말요?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정말로 기존에 저희가 흔히 타는 그런 자전거보다는 대나무라서 그런지 확실히 더 가볍네요. 전 사실 솔직히 타면 부서질까봐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역시 대나무가 가득해서 그런지 공기가 좋네요. 자전거가 잘 버티네. 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도와 탕성이 아주 좋아서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시선을 끄는 곳이 있어 불렀습니다. 창고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오 신기한 조형물들도 있고 예사롭지 않아요 아주. 가봐야겠어. 와 뭐하는데지? 와 창고인 줄 알았더니 내부가 완전 반전이에요. 더 포기하는 달리 안은 분위기 있고 멋스러운 카페였는데요. 찾아오는 손님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우 전 밖에서 창고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 뭐하는 곳이에요? 1970년대부터 생겨난 이 건물이 국가수매제도가 2004년에 없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10년간 방치돼서 폐창고가 된 것을 가지고 저희 담양군에서 단빛예술창고를 짓게 됐습니다. 이곳은 카페뿐만 아니라 연주회와 전시회를 열며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은 마침 연주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연주가 정말 대단해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악기에요. 피아노도 아니고 대체 무슨 악기에요? 이 악기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담양에 특별히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면 소리가 좀 다른가요? 네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대나무가 약 800여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랑 비교했을 때 피아노는 현을 때려서 울림을 통해서 나는 악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 관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악기이다 보니까 훨씬 웅장한 면이 있습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따뜻하고 어쩐지 연주회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하나만 좀 제대로 좀 더 들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듣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 악기 자체는 생소했지만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음색이 가슴에 스미듯 착 와닿았습니다. 또 이곳이 과거 창고였잖아요. 때문에 천장이 높아서 울림이 좋아 더 듣기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라서 그런지 소리부터가 느껴지는 게 정말 남다릅니다. 대나무의 매력은 끝이 없다니까요. 대나무 최고! 한국도! 한국도! 한국도 부탁드려요. 바철 푸르른 기운이 서려있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 대나무의 울림에 대지는 푸르게 물들고. 죽순의 노래에 입안 가득 향기가 피어나는 곳. 무한 변신을 꿈꾸는 대나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곳. 대나무골 담양입니다. 와 저도 저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푸르른 대나무 숲을 한번 거닐어 보고 싶고요. 다 걸은 다음에 담양의 별미, 죽순 요리도 꼭 맛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긴 황금 연휴 아직 어디 갈지 정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가까운 담양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황금 연휴를 이용해서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 혹시 불가피하게 투표를 하지 못한다면요.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어떨까요? 순천의 한 사전투표소에 양성화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양성화 리포터 나와주시죠. 아... 외롭다. 아 외로워. 순천시 삼산동의 사전투표 현장에 나와있는 양성화입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8시하고 50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른 아침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곳 사전투표소 현장으로 함께 잘 걸어 오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시 문화예술의관 1층 전시기 앞쪽인데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도 많고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 선거를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안에 사전투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투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율은요. 순천시가 20.2%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12.2%로 조금 달았지만 오늘 보니까 아침 일회시간부터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대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전투표 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하면 안 될 행동들 해도 될 행동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순천시 선관리위원회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원 아나운서가 자꾸 저한테 요즘에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양성화였습니다. 뿅!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면서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또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겠는데요. 이 비는 어린이날인 내일 오전 중으로 그치겠고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선선한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내일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축제죠. 어린이날인데요. 과연 1990년대 어린이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어제부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록으로 보는 5월의 풍경을 주제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축제의 모습을 좀 담아놨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기록물에는요. 임파로 북적이는 1970년대 어린이 대공원과 또 창경원이라 불렸던 창경궁으로 소풍 나온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감정이 좀 생각나고 풋풋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과 어딜 가야 되나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그 고민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강원도 태백으로의 특별한 박물관 여행 출발합니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고생대 화석의 보고인 태백 구문소엔 지형 지질 체험학습장이 있는데요. 고생대의 지질 구두는 물론 삼엽층의 화석을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오늘 지질 여행은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에서 함께 즐겨볼 텐데요. 오늘은 이곳 태백에서 고생대로 떠나는 지질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태백에서 즐기는 지질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제가 박물관 구경을 온 건데 선생님 오늘 같이 해설을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태백시 지질 해설사 오카노나와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일본인이신데 되게 많지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고생대를 정기, 중기, 후기 세 시대로 나눠서 전시되어 있고 약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질 시대별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입구부터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곳.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지구의 46억 년의 역사는 24시간으로 나눠서 표시한 것입니다. 시계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을 한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캄브리아대. 이때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고 그 중에 시아노 박테리아가 최초의 산소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서 성캄브리아 시대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드디어 시작된 선사시대로의 여행. 일단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고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생명체인 시아노 박테리아입니다. 그럼 이게 그 첫 최초의 박테리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생물은 박테리아인데요. 그 중에 이 시아노 박테리아가 최초의 산소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박테리아 덕분에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아노 박테리아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었죠. 네. 와 이건 뭐 나뭇잎인 건가요? 네. 아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원액 생물이 최초의 생물이라고 했는데요. 네. 약 6,5년 전 되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고단한 몸으로 가진 다세포 생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시작했습니다.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지질여행 역시 알면 알수록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요. 약 5억 4천만 년 전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게 됐는데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약 5년 전에 바다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럼 코를 막고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끄니까 진짜 막 앞에서 노는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네. 그러시죠? 네. 지금 바다에 얹는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쪽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오징어의 저상 원시 선거척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같이 생겼죠? 너무 많이 보니까 오징어인 줄 알겠네요. 그러시죠? 그리고 저기 나타나는 곳은. 이렇게 체험객을 압도하는 규모의 대형 스크린으로 보니 그 생생함 정말 살아있죠? 그리고 개체스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삼엽충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학창 시절 책에서 많이 본 덕에 눈에 익은 이 생물이 바로 삼엽충입니다. 근데 좀 징그럽다 그죠? 좀 그래 나는. 삼엽충은 5억 4천만 년 전 처음 출연해 고생대를 삼엽충 시대라고 부를 만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인데요. 오 근데 여기는 이제 생물들이 땅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그러시죠. 지금까지 모든 생물들이 바다에만 살았던 시대였는데요. 중기코 샌대에 들어가면서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를 거듭하던 생물들이 드디어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선생님인데 여기 한 번 오면 지구과학을 아주 다 알게 되겠는데요? 네 그러시죠. 한 번에 지구의 46억 년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기코 샌대까지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후기코 샌대 그리고 준샌대 신샌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조금하네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0.2초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0.2초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건령이 나타났는데요. 네.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건령은 작고 가볍고 두 발로 걷는 육식 건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굴기도 커지고 전류도 다양해지면서 샌대에게 제3위 보식자로 근령하게 됩니다. 네. 흔히 중생대 화석 가면 공룡 발자국부터 떠올리게 되죠? 5천만 년에 있는 시간으로 지배했던 건령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신샌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신샌대의 중요한 사건으로서는 인류가 저물어 나타났고 보유류가 크게 범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이 보유류들이 보시면 아유 다람쥐 이제 좀 치숙한 아이들 나오니까. 최초의 인류로 여겨지고 있는 곳은 오스트라일로 피텍스입니다. 맞습니다. 약 300만 년 전 나타났는데요. 생긴 새는 원숭이로 가까웠지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녔다는 것을 보시고 2010년 가을에 문을 연 이곳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인기인데요. 전시관과 체험장을 합쳐 총 3층의 규모로 아이들도 1시간 남지시면 구석구석 모두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의 탄생과 시대별 화석 등 동영상 자료를 눈높이에 딱 맞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주인공은 역시나 공룡! 웬만해선 이 인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지구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춘 거대 공룡들을 오늘은 화석으로 만나보는데요. 자, 이곳에선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LG 네이터를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볼을 떠서 화석을 만들 거예요. 오늘 체험 주제는 손가락 화석 만들기 손가락 넣을 거야 이거 봐, 이렇게 만들어진대 손가락을 엄지다 엄지 엄지 넣고 이렇게 있으면 석고를 넣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 넣어서 만들 건데 그러면 물을 넣으면 쉽게 말해 치과에서 치아 본을 뜨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야무진 손과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도선에 나선 아이들 그렇다면 이곳에서 또 어떤 체험을 즐길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4D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화석 찍기 아니면 손가락 화석 찍기라든가 목공예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과 또 방에 나가면 이제 구문소에 나가시면 지질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 체험까지 박물관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같이 체험과 학습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 체험실에선 손가락 화석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모양 틀에 부은 혼합 용액은 약 10분 정도 기다리면 딱딱하게 굳어서 손가락 화석이 완성되는데요. 지금 손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은데 어때요? 안 딱딱해졌어요? 안 딱딱해졌어요? 왜요? 얼마나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 어때요? 이 정도면 오늘 체험 성공이죠? 3이 없죠? 3이 없죠? 오늘 체험해지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반가운 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강원도 내 20개 박물관 미술관에서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산의 매력을 200% 느낄 수 있는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오늘 저와 기분 좋은 여행 한번 떠나실까요? 가자! 메아리 소리가 늘어오니 계곡 속에 흐르는 물 뭐야 비 오잖아 여행은 무슨 여행 가고 싶어 꿀쩍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세계 곳곳의 음식을 맛보면서 신나는 맛집 여행 함께 즐겨보시죠. 첫 번째 봄바람 타고 제주도로 슝 하고 날아갔습니다. 떠나요 들이서 모든 걸 뚫뚫 버리고 제주도 푸른밭 이곳은 제주도 출신의 사장님이 제주 전통 방식의 맛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곳이었는데요. 남녀불문 나이불문 단골 손님들로 가직했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보말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이거 보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참고동이라고도 하고 밤고동이라고도 해요. 이거 맞아요. 이거 고동이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오늘 이걸로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미역국을 만드는 거예요. 미역국이요? 네. 이 사이에 모래가 있어서 모래를 빼야 하기 때문에 쭉 육수를 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해서 모래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 제주에서 온 신선한 보말을 여러 번 헹구고 으깨서 남아있는 모래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음 음 우와 맛있죠? 네. 그 내장을 으깨서 그런지 바다내는 탁 으깨지네요. 제주도 빨리 느껴보고 싶어요. 음 싱싱한 보말을 다시 한 번 헹군 다음 체에 걸러 물기를 빼내고 팔팔 끓는 미역국에 보말에 영양 가득 담긴 물을 넣어 맛에 기핀을 더해줍니다. 고명으로 보말에 전복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제주에서도 맛보기 힘든 명품 보말 미역국이 완성! 음 다르다. 달라요. 맛있죠? 보말을 으깨잖아요. 네. 거기서 내린 육수를 구워서 그런지 진한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네. 그대로 맛있죠. 음 제가 소고기나 조개 미역국은 먹어봤지만 보말 미역국은 텁텁하지 않고 개운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완도에서 잡아올린 전복까지 음 보동통 한 그릇 보양식에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드셔보세요. 어머 어머 모자반 모자반 제주도 말로는 못 미우다. 못 미우다. 못 미우다? 네. 오우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모자반은 찬물에 여러 번 빨아주고요. 특히 이곳에선 사골 대신 돼지고기 육수를 써서 더 깊은 맛을 냈다. 돼지고기를 삶아서 그런지 국밥 느낌도 나요. 여기가 메밀가루를 써서 더 고소한 맛이 나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돼지고국밥보다 훨씬 더 고소해서 어른들은 속 풀리는 해장국으로 아이들은 든든한 보양식으로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눈앞에 우두 앞바다가 팍 펼쳐져 있고 해녀가 잡아 올린 이 모를 먹는 지금 한참 건져 올리거든요. 아 지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를 못 먹고 자랐잖아요. 잔치 때 돼지를 한 두, 세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동네에 잔치하는 고기예요. 아 잔치 때 옛날에는 잔치도 그렇구나. 여기가 바로 제주도다. 제주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혼자 없어 해. 이번엔 바다 건너 향신료의 나라 태국으로 가볼까요. 태국에 왔습니다. 태국의 날씨는 이렇게나 화창하네요. 현지에서 맛보는 맛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금부터 와보실까요. 사우디카. 여기로 들어가면 태국입니다. 진짜 태국이다. 인테리어부터 곳곳에 소품까지 정말 태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데요. 이국적인 맛을 즐기는 젊은 손님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우디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한국 분이시네. 여기 태국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요. 네. 한국에서 파는 태국 음식도 대체로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강하지도 않고 먹기에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태국 요리 되게 좋아하고 태국에서 자주 가는데 그래도 근처에서는 가장 태국이랑 비슷한 맛 같아요. 우리 애기 또 맛있게 먹었어요. 고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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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야 돼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비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태국을 갔어야 하는데 태국을 못 갔어요. 저희 주방은 태국 분 두 분께서 지금 조리를 하시거든요. 태국 분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요. 주방에선 태국 출신의 주방장이 한국에선 쉽게 맛볼 수 없었던 카레인 맛삼한 커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태국 요리답게 색깔부터 붕붕게 매콤한 맛이 절로 느껴지죠 와우, 너는 매우 프로페셔널 뭐예요? 커리, 맛삼한 커리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두 번째 요리는 홍합,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에 쌀로 만든 당면과 채소를 넣어 새콤한 소스와 버무린 태국식 샐러드 야문샘이고요 다진 돼지고기에 향글 탄 태국산 바질을 넣어 만든 태국식 떡밥 카파오 무삼까지 완성 음, 태국 향이네 안 가봤는데 태국 향이네 근데요, 이거는 닭볶음탕 이거는 제육볶음 시곤향 무침 태국 음식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태국 음식 맞아요?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저 지금 태국 안 가봤다고 지금 저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샐러드 야문샘부터 하고 야문샘이요? 오 해산물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다 있네요 그렇죠 음 태국의 독특한 향신료 문화 때문인지 향뿐만 아니라 맵고 달고 짭조름한 여러 맛이 입안에서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향은 독특한데 맛은 제육볶밥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맛사만커리는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한국 사람 입맛에도 딱 맞아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시엔에에서 전 세계 제일 맛있는 음식을 선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맛사만커리가 거기서 1등을 했거든요 저는 태국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요 태국의 길거리가 막 생각이 나요 식탁에 앉아서 태국 현지의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콩카 마지막 여행지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자연에 취하고 맛에 취하는 베트남 그 정체를 찾아 발걸음을 서둘렀는데요 베트남 전통 모자 논이 잘 어울리죠 진짜 베트남 거리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엔 외국인이 제법 많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고향의 맛을 찾아서 자주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맛있다? 네 맛있다 되게 인창하시다 혹시 진짜 베트남 분이세요? 글쎄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농담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이것이 베트남이다 저한테 한 번 소개를 해주시죠 따라오세요 따라올까요? 갑시다 갑시다 한국생활 12년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특별한 요리를 공개합니다 찹쌀, 코코넛 크림, 강한 가루를 넣고 반죽한 전에 각종 고기와 채소를 넣어 만든 베트남 전통전 반새우가 뚝딱 다음은 만두소를 만들듯 재료를 버무리고 만두피 대신에 라이스페이퍼에 돌돌 말아 깨끗한 기름에 한 번 튀겨주면 고기 꽉 찬 짜요가 완성됩니다 반새우랑 짜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 제가 절아서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를 물을 간단하게 담아서 이렇게 싸우게 사서 쌈싸먹는 것처럼 진기진기 했죠? 말 좀 해봐요 수짐하고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음식은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소스 듬뿍 찍어 먹으니 제 입맛에도 딱 맞춤이었습니다 이게 찹달자루도 들어가고 해서 쫄깃한 느낌도 있고 고수가 입안을 흔끗하게 주네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만두랑 비슷한 거 같아요 짜요인데 짜지 않습니다 짜요인데 절대 짜지 않아요? 네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사장님 유머 감각이 저보다 더 좋으시더라고요 이름이 튀겼어도 손은 느끼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맛 산로 만들어놓은 음식들이 많아서 소화도 잘 되고 오늘요 제주도도 갔다 왔고요 어? 진짜요? 탭도 갔다 왔고요 지금 베트남에 와있어요 와우 오늘의 세나리 모두 좋은 나라에만 갔네요 그러게요 모두 좋은 나라에만 갔네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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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으로 맞으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싱가모 싱가모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싱가모 여행의 별미는 뭐니뭐니해도 맛있는 음식 각 나라의 고유한 맛따라 향따라 부산에서 즐겨본 해결여행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정말 아직 점심 먹을 시간이 멀었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픕니다 부산에 저렇게 맛있는 집이 많았네요 제주도 찍고 태국 갔다가 베트남까지 여러분도 한번 부산으로 떠나는 만녀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 아까 전에 순천해안 사전투표소에 나가있는 양성화 리포터와 함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양성화 리포터 다시 나와주시죠 자 양성화입니다 삼산동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현재 시간이 9시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곳 사전투표 현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니라 순천시 성관리위원회 우리 이윤구 계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계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계장님 투표하셨습니까 네 사전투표 관리 중에 네 투표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실 겁니다 네 누구 뽑으실 겁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전투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데 사전투표를 왜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투표제도는 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일에 투표 편의와 전국권 형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아하 국민의 어떤 분들이라도 국민의 정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또 사전투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투표 현재 투표율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9시 현재 네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사전투표율 1.39% 동북권 사전투표율 2% 네 순천시 사전투표율 1.91% 삼산동 삼산동 사전투표소에는 278명이 사전투표하셨습니다 이야 뭐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계산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투표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투표 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사전투표소는 3,50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맞네요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규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구식은 안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와 구식은 밖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로 나뉩니다 관내와 관내로 나뉩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순천시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순천시의 유권자는 관내 사전투표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자신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 받은 후 사전투표소에 비치된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은 후 투표 용지 이 투표 용지를 건네받으시고 이거네요 약이네요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하시고 한우주만 기표하시고 이거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내 방법이고 관내는 또 차이가 있나요? 관내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순천시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순천시 밖에 있는 선거인이 간회 사전투표인이 되겠습니다 네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학위 자신의 신분증으로 본인 학위를 받은 후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투표 손도장이나 그 다음에 서명을 하신 후 이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받습니다 네 추가로 이 해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용지에 투입하고 이 투표 용지를 해송용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이 투표 봉투를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에도 황금 연휴여서 연휴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국내 여행을 떠나고 있어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든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어디든 가능하고 우리 순천시 관내에도 정말 많은 곳에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어디든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신 분들 타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사전투표소는 그 전국에 각 읍면동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 정보 모바일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뭐 참 바로 보셨다시피 다양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이라든지 혹은 또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계장님께서도 지금 혹시 선거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 힘이 엄청 들어가셨는데요 아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곳에서 가능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사전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하는 슬로건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소주한 한 표 나의 소주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어 더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투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인증샷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인증샷 하시면서 함께 투표하시면 좋겠고요 SNS에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동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분증 갖고 왔거든요 함께 투표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아니죠 잠시 후에 저는 MC 들어가서 뵐게요 스튜디오 박경훈 아나운서 나와주실래요 네 사전투표에 대한 알찬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도 전국시대 끝나는 대로 사전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가피하게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과 내일 있는 사전투표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정원과 함께하는 온가족 축제 키즈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내 동문행사장 식물정원 앞과 또 갯지렁이 다니는 길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요 동아나 만화 주인공 코스프레 및 퍼레이드 체험 특별공연 캐릭터 폭포월 야외 북가페 등에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마련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키즈 페스티벌이 함께하셔서 행복한 동심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 체험과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문화체험 펜투어를 추진합니다 다음달 19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펜투어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5월 10일까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두자리로 걸어보자 한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은 어딜까